2장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란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정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